놀이인가? 화살도 쏘고 호흡이라고 뭐 이것도 불어봤는데 놀이인가? 강의인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2시간, 1시간 금방 소화해낼 수 있어요. 몇 사람만 불러서 시키면 그러면 강사가 강의 시간을 볼 수 있고 또 청중들이 참여를 하니까 기억을 빨리 하고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자, 오프닝 강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3호 자기소개할 때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만 색지를 나눠 드리고 색, 색, 형광펜, 매직 그걸 나눠 드리면서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내 이름 세자 쓰고 내 얼굴 형태를 그려주십시오. 동그란지 길쭉한지 그리고 그리고 나면 다 그리셨으면 이걸 옆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그래서 옆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탐색하면서 눈을 그려주고 다음 사람한테 돌리면 이분이 또 이분을 탐색하면서 코를 그려줘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합작품이 돼서 나의 소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탐색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거 들고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는 생동감 있게 하고 마지막에 클로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저는 스피치 기법, 강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까지 한 말을 압축해서 강의를 잘하려면 압축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강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클로징을 멋지게 해줘요.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만 잘하면 그날 강의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핵심을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되새김질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오늘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고 툭 떨어뜨리면 박수 안 나와요. 오늘 저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강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면 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최근 것만 기억을 하죠. 아까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 것보다 지금껏 기억을 하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그 강사 최고였대요. 그래서 클로징을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 정리를 잘해야 돼요. 차 타고 가면서 차를 마시면서 빵을 드시면서 늘 생각하고 연구하셔서 이걸 좀 강의 자료로 쓰면 좋겠네. 이 말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 늘 생각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기록해가지고 자꾸 보면서 내 걸 만들어서 내 안에 이해해서 인지해서 담아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되겠는데 정리하지 않고 인삿말 축사 대배사 정리하지 않고 즉석에 나와서 횡설 수설 삼천포로 빠지다 가면 그거는 청중들의 괴로를 복사시키는 행위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좋은 강의는 생각을 정리해서 다듬고 그 다듬은 걸 압축해서 그다음에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나운서나 스타 강사들을 따라서 해보셔요. 9시, 12시 뉴스에 앵커들이 뉴스할 때 아,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지? 의상은 어떻게 입었나? 이런 걸 보시면서 그걸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아나운서가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9시 뉴스 그럼 말의 어조나 간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렇게 자꾸 습관하면서 나의 말의 간격을 배우고 그 아나운서나 스타 강사들의 모습을 내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꿰뚫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또는 오늘의 강의 주제와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자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거창하게 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 예화, 일화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시면 훨씬 청중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입력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그려지듯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장애인단체 강의를 가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래요. 안전은 우리 생활에 모두가 다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성이 지금 한 55살쯤 됐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가 되어서 말을,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자꾸 이렇게 비비틀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살 때 시골에 가면 여기 큰 가마솥이 있고 이 벽을 이렇게 뚫어서 쪽문을 냈었어요. 옛날 시골집은 그래서 여기서 누름밥 주세요 그러면 물 주세요 여기서 물 이렇게 들여놓고 그랬던 집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골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다 그 문을 팍 밀면서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솥에 빠져버렸어요. 빨리 꺼냈는데 이때 충격을 받아서 말이, 언어가 마비되고 이 몸이 비비틀리어 가네 뇌성마비가 되어서 지능은 정상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머리에 그려지죠. 그려지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내일 모레 10월 달에 아들 장가를 기린대요. 그러면서 막 이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서울대를 졸업을 했대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뿌리고 사는데 출근할 때도 아내를 와서 끌어안아 준다. 나 갔다 올게. 퇴근하고 와서 어, 여보 나 다녀왔어. 이게 습관이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내가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네요. 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거실에 서서 이렇게 귀를 흐비고 있던 고등학생 아들을 어, 그래. 아무개야. 그래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덥석. 덥석 끌어안는데 아버지가 아들보다 키가 크니까 끌어안으면서 이 귀를 흐비고 있던 걸 그냥 확 찔러서 이 귀, 귀 파는 그게 이 안을 찔르면서 귀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을 건드려서 수술을 했지만 실명을 해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평생을 두고 이 아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에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말을 할 때 그림이 그려지나요? 장갑을 끼고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고 아이가 거기 서서 귀를 흐비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이보다 키가 크는데 끌어안다가 이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을 해야 청중들이 이해를 한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하시고 참여 수업으로 이끌고 가는데 아까 이거 세총도 하고 호흡도 불어보고 하는 것처럼 참여를 자꾸 시키는 것 박수를 쳐보는 것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세월도 가고 있죠. 나이도 드시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출발해서 얼른 얼른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가볼까요? 시계가 이렇게 가나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도 흘러가나요? 세월도 흘러갑니다. 위로 올리기 불편하면 밑으로 갈까요? 세월도 흘러갑니다. 나이도 먹고 있습니다. 나이도 먹고 가나요? 나이도 먹고 갑니다. 밥수 치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해볼게요 시간이 시작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세월도 흘러갑니다 나이도 나이도 먹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왜 괜찮지? 왜? 왜? 왜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시작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공부하나요? 공부하며 살고 있어요 공사하며 공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데 옆에 분을 보면서 감동 한번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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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을 해 그렇게 살고 있어 괜찮네요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모여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서 괜찮네요 방송국에 가면 방청객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10명 20명 앉아 있을 때 그 모집해요 오늘은 30대 여성 40대 남성 아니면 30대 40대 50대 2명씩 뭐 이거는 요청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바로 일단 10만원 주지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 교육을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이렇게요 3가지를 딱 시켜요 자 같이 합니다 아-하-시-작 아-하-하-아아 하-하-아-아-아- 하-하-하-아-아-아-02 이 세가지 시켜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감동적인 게 나오면 아-하-아-아-아-으음으면 가만히 토론할 때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네 그걸 교육을 시키고 와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옆 사람 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면 하-하-아-하-으음- 네 한번 다시 한번에 것 시간 시작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도 흘러갑니다. 나이도 먹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공부하며 살고 있어요. 봉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살이 되었네요. 백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백살이 시작. 백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화이팅.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도록 백살까지 후회 없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어휘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지루한데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양념쳐가면서 하시면 지루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갖고 오셔야 된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강사로서 호감 있어야 돼. 그리고 자연스러운 재수청 하셔야 되고 자신감 있는 발성 그리고 올바른 발음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하시고 복식호흡은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메아리 발성법. 발성이 잘되어야 이 목소리가 우렁쳐게 나오는데 자 메아리 아~~ 흔들릴때까지 시작 아~~ 잘 하셨어요. 중간에 숨 안 쉬신거죠. 길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 연습을 집에 가서 많이 해주시고 두번째 톱니바퀴 발성법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톱니가 이렇게 생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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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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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연습도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게 스타카토 발성법인데 말을, 발음을 정확하게 청중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연습이 입을 좀 많이, 입술을 많이 움직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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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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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할까요?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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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배가 불뚝불뚝 나오도록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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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센트를 주면서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할 때 발음이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면서 청중들에게 들릴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메라비안 법칙에 봤더니 시각적 요소가 55점을 주고 들어가고 시각적 보여지는, 그죠? 네. 어! 그리고 청각적 목소리가 38% 말의 내용은 정작 7%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강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단정하게 해야 되는지, 의상은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의상은 가능한 2cm 이상 크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입던 반바지 차림, 티사스 차림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청중들하고 차별화된 모습으로 연단에 섰을 때 강사의 이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하면서 태도가 당당하면 화술이 당연히 빛나고요. 첫인상의 승부를 거는데 이 첫인상은 처음에 연단에 서서 1분 이내, 30초 이내 결정합니다. 난 첫인상 그런 거 아니야. 바꿔줘, 바꿔줘 한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 평가되어버리기 때문에 첫인상을 밝게 청중들을 대하시고 눈빛 살리시고 복장 깔끔하게 머리는 단정할수록 호감이 갑니다. 자, 따라합니다. 목소리는 소리나는 명함이요. 외모는 보여지는 이력서다. 내 목소리에 따라서 목소리가 소리나는 명함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벌써 알아요. 내 외모를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분들이 판단을 하니까 외모와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리고 영화 배우예요. 근데 이분은 76년생인데 태어나자부터 섬유종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태어나서 아래, 무릎 아래로 다리에 뼈가 없이 썩어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하지 못해서 돌이 지날 때쯤 돼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두 다리를 절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은 그때부터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가기 시작하는데 이 의족을 뛰고 운동장을 몇 바퀴 뛰고 달리면서 육상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 노력을 했겠는가. 우리는 구두만 조금 새구들 신어도 뒤꿈치가 아프고 조금 신발 작은 걸 신어도 발이 아픈데 이 여성은 이런 의족을 뛰고 뛰고 달리면서 육상선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한계를 규정짓지 말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떤 것도 한계를 규정짓지 말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여성입니다. 다리가 없는데 행복하다니요? 저는 행복하죠. 2미터짜리 농구선수하고 인터뷰할 땐 내가 키를 2미터로 늘려서 만듭니다. 긴 의족을 끼거든요. 7살짜리 아이하고 인터뷰할 땐 의족을 빼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아이하고 키높이를 맞추고 인터뷰를 합니다. 내 키를 자유자재로 높이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내 다리가 잘 있는지 튼튼한지. 이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두 개의 다리, 열 배, 백 배의 건강한 다리를 나는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 주저앉고 싶다 했을 때도 많았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여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다리로 뛰고 달리고 이 세상을, 시대를, 세대를, 세상을 넘어서 쓸모있고, 쓸데있고, 쓸바치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